베이컨 아 자, 우리 차례입니다 잠깐만요, 두부나 하고 끝쪽으로 가실게요 베이시겠죠 vedo 지금까지 선풍기 지난 2월에 이거 면이 얼마 안 걸리네 좀 국물이 쫀 것 같아 2년 전에 와서 먹었던 거랑 진짜 틀린 것 같아 국물이 좀 많이 쫄아서 짠다 좀 짜 좀 매워 공기빠세요 공기빠 여기 있을게요 좀 순으로 가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